파티 봉선 만들기 이거 되게 재미있는거다? 어.. 오 마키 누나 뭐한다 파티 봉선 만들기 하는건데 이거 설아오면 같이 해야지 설아 누나 에이 재밌게 돼 여기 안에 보면 예쁘게 꾸미는거랑 이런 다 잊지요 비키야 어 서러 왔어? 어 비키야 왜? 신기한게 뭐야? 응 짜잔 이거 봐 파티풍선 만들기 쪼로롱 파티풍선 만들기? 우와 이게 다 뭐야? 이걸로 파티풍선 만들기 완전 가능해 나중에 말랑이도 만들 수 있어 빨랑이도 우와 신기하다 해보자 좋아 너 오기만을 기다렸지? 그럼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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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먼저 풍선을 기계에 꽂아줄 건데 파랑색 링을 꽂아주고 이 안에 풍선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펌핑 해줘 펌핑? 펌핑을 해서 이거 보여? 풍선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 오우 반대로 불리는 거야 풍선이 우와 풍선 안에 들어갈 공간이 생긴다 신기해 오우 거의 다 됐다 우와 신기해 신기하지? 이 안에 공간이 생겼지? 이제 여기 안에 글리터랑 꾸며줄 인형이랑 넣어서 예쁘게 꾸며주는 거야 우와 재밌겠다 이 안에 글리터를 넣고 보여? 글리터 들어간다 컴패티 풍선에 들어갈 종이 같은 것도 넣고 우와 이거 허트 모양이잖아 우와 이 정도 넣으면 되겠지? 인형도 넣어주고 인형아 잘 들어가라 안녕 인형도 넣어? 어 이 안에 들어있었어 풍선에 넣으라고 우와 재밌다 폼폼이도 넣어줘야지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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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이제 다 넣었으면 핑크 마개를 이용해서 닫아줄 거야 오 파랑색 링을 뽑으면서 오케이 됐지? 이거 잡아주고 이 상태에서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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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저처럼 풍선 터질 것 같아서 무서워하는 오키님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. 저는 무서워요. 꼬아서 이 5링을 넣어줄 거예요. 이렇게. 이게 넣기가 좀 힘든데? 들어갔다. 성공. 오케이 이렇게. 이제 반대로 꽂아서 펌핑해서 풍선을 키워줍니다. 풍선이 점점 거리고 있어. 우와 바람이 들어간다. 풍선이 점점 커지고 있지? 영차 영차 영차. 우와 예쁘다. 예쁘지요. 이렇게 바람을 다 넣었으면 뽑아서 빼서 밑에 부분을 이렇게 탕탕탕탕탕. 그런 다음에 여기를 꼬아주기. 뱀에 꼬아줍니다. 으ー Deborah 꼬아줍니다. 쏘어. 오케오케 오케오케. 안터져 안 터져. 잠깐만 이 고리 사이에 흰색 클립을. 묶어주지요. 아 됐다. 딱 됐지? 풍선 묶이 안 하고도 되네? 맞아 클립으로 딱 고정이 돼 여기에 리본으로 예쁘게 꾸며줄거야 리본을 예쁘게 묶어줍니다 오 신기한걸 만들었네 완성 더 신기한거 보여줄까? 이걸로 세운다?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다가 딱 끼고 그 다음에 요걸 다 이렇게 벌려줘 그 다음에 딱 뒤집어서 이렇게 됐지? 그 다음에 요거를 싹 세우면 완성 아 깜짝이야 아 누구야 오리온이지? 재밌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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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재밌어 너 장난칠래? 깜짝 놀랐잖아 둘이서만 재밌게 놀아? 헤잉 놨다시아 그 외에는 뭐 있는지 몰랐어 야 이제부터 더 재밌는 거 있어 더 재밌는 거 이걸로 대왕 말랑이 만들 수 있어 대왕 말랑이 를 만든다고 어 완전 재미있는 말랑이 만들기 어떻게 잘 봐 풍선을 아까랑 똑같이 링에 꽂아 준 다음에 펌핑을 해 줍니다 이제 이 안에다가 클레이랑 슬라임을 넣어서 꾸며줄 거야 우와 재미롭게 재밌지 같이 해보자 형광색 클레이를 넣어줍니다 와 오오오 나는 핑크 색깔 넣어야지 와 예쁘다 핑크 색깔도 넣어주고 우와 나는 파랑색 클레이 케케케 바랑색 클레이 넣어주고 케케케 또 노란색도 넣어줘야지 노란색 클레이도 느낌 좋아 넣어주고 슬라임도 넣어주고 반짝이도 넣어줄거야 슬라임을 넣어주고 반짝이 엄청 많이 엄청 많이 엄청 많이 예쁘겠다 다 됐다 이제 묶어주면 완성 핑크색 마개를 이용해서 오 됐다 그 다음에 이걸 돌린 다음에 오 오케이 빼주고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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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 좋아 우와 그 다음에 이걸 마개를 이용해서 돌려줍니다 오케이 그 다음 마개를 빼주고 우와 묶어줄게요 우와 통산 묶는거 어려운 사람 줘요 우와 완성이다 만져볼까 오 느낌 완전 좋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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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 색깔도 예뻐 그치 우와 진짜 느낌 좋아 나중에 이거 회색 되겠지 다 섞이면 우와 우와 정말 신기하다 우와 우와 진짜 재미라 케케케 대왕이다 신난다 케케케케 우와 오 우와 진짜 재밌어 여기 아까 반짝이랑 슬라임 눈 부분 진짜 재밌다 그 다음에 여기는 천사정토 오 클레이도 느낌 좋아 우와 재밌지 좋아 오늘도 신나게 파티풍선 만들고 제왕말랑이 만들기 대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다